사실 지금 저도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해서 너무 지금 이 시간들 즐겁게 또 이렇게 새로운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졸업한다는 게 웃겨지지가 않고 좀 얼떨떨합니다 본인에게 바꿔주려고 해요?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을 하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믿지를 않았었는데 박꼬치 어학원에 온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그런 믿음을 준 게 지금 박꼬치 어학원이고 박꼬치 어학원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성이라고 할 것 같아요 믿음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